캐치! 저희 링링 활동이 끝났는데요 어... 지금... 어... 끝났는데요 제가 바람경 좀... 어... 이 정도로...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하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... 캐치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걸 하고 싶고요 어... 긴 말 안 하고... 긴 말이야! 긴 말이야! 긴 말이야! 1분 1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성공 활동 와주게 진짜 못생각이 했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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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 재밌어 오마무맘맘맘맘마 오맘맘맘.... 오맘마... 오맘맘마... 너무 즐거웠던 링링 활동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왔네요 보내드려 한 번 보내드려야 돼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데 아... 아... 진짜... 아... 진짜 언니들이랑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... 제스처 바꾸고 이런 것도 오맘마 너무 즐거웠던 링링 활동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왔네요 보내드려면 보내드려야 돼 진짜 너무너무 아쉽네요 진짜 언니들이랑 너무너무 행복했고 제스처 바꾸고 이런 것도 캣질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동굴 좀 우리 아기 댄스 여기 보자 도토리에 몇 개 들어갔나 보자 갓김치 캣질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뭔가 못 보여주는 것들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얻다간 다행이고 정말 정말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고? 부담스럽다 이제 버브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 데뷔 준비할 테니까 조만기 하시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멤버들 진짜 고생했고 내가 고생해도 될 거 아니죠? 사장만은 뭐 아니하고 사장만은 뭐 아니하고 진짜 고생했다 로켓펀치 고생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여기 주연이가 어디가 있어 주연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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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